전지 훈련하시는 동안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감독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수십배는 증폭이 됐었어요.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?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는 게 없었고요. 물론 제 이름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기간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었어요. 힘들었고 다시 이렇게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의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전혀 제가 그 안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전혀 그때하고 같은 상황입니다. 울산 팬들 오늘 트럭도 이렇게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면서 감독님을 지킨다라는 뜻의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독님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.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울산 현재에서 감독을 또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전무로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협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그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대립하는 과정이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. 일단 저희 감독님인데 저희도 이제 시즌을 시작하는데 데려간다는 게 말이 나오는 것 자체로 후보로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로 많이 속상하고 축구협회가 우리나라 자국의 리그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 처형전사 서포터즈 분들께서 트럭시도 보내시고 근조화안도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. 그런 활동에 좀 동의하시는지 그럴만하다는 생각이시죠? 정말 너무 동의가 되고 또 저희 감독님이어서 뿐만이 아니라 K리그 감독님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 리그를 많이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서포터즈의 그런 행사에 저도 많이 참여를 했고 모금도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.